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공청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5월 9일 융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. 이에 대해 명 씨는 민주당에 녹음을 제공한 것이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A씨였으며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제공자는 중간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.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.